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해되는 알짜 정보와 소식을 모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가 따뜻한 이웃 소식을 좋아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우리 사회가 더 더 더 따뜻해지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시 신방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김성복 담임 목사님이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셨네요. 지역의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부하기 위해서랍니다. 정말 정말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동행교회는 수년 전부터 명절이나 5월 가정의 달들을 맞아서 지역사회 내 어려운 계층을 돕는 현금과 현물을 전달하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명절에는 홀몸가정 어르신들에게 과일, 산물, 꾸러기를 전달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셨고요. 지난 부활절에는 현금을 모아 지역 아동 외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하셨답니다.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시는 동행교회 김성복 단임 목사님과 신돈님들 모두가 전사이십니다. 자 이제 6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조금만 활동해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가 왔지요.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많이 움직이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면 늘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탕정 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의 인지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합니다. 바로 점프업! 공예교실과 난타교실인데요. 공예교실은 방문패 만들기, 감사카드 만들기, 우드팻말 만들기 등이랍니다. 손을 사용하여 스스로 꾸미고 만들면서 인지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난타교실은 기본적인 박자나 장단에 맞춰 언어리듬과 신체리듬을 익히고 난타를 연주하면서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답니다. 점프업 프로그램은 아살시에 거주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안은 전화 041-543-7400으로 언제나 문의나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골!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안전에 관한 주제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미 사무실에서는 에어컨 가동이 안되면 더워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실제로 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늘고 있다고 소방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여름철 에어컨과 냉난방기 관련 화재가 무려 51건이나 발생했답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사무실 등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법 알려드리니 귀 쫑긋 아셨죠? 자 첫 번째로 문어발식 콘센트와 정격 용량 초과 금지! 노노노! 안 돼요! 두 번째 단일 전성 사용과 훼손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셋째로 실외기 주변에 발화 위험물을 두지 않기와 먼지 수시로 제거와 이상유무 점검 후 가동 등이랍니다. 아셨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점검 꼭! 약속! 지금까지 따뜻한 이웃 소식과 알찬 정보 보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